중소 레미콘 업계가 시멘트 가격 인상을 놓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원자재 가격과 유류비, 또 운반비 등이 급등해 역대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또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한숨을 쉬고 있는 건데요. 김수빈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레미콘 업계가 시멘트 가격 기습 인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. 시멘트 업체들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가격 인상을 즉시 철회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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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0여 개 중소 레미콘 업체 대표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중앙회의 결의문을 전달했습니다. 중소 레미콘 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멘트 업체로부터 지난해 7월 5.1%, 올해 2월 17에서 19%에 이어 오는 9월 추가 인상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에만 시멘트 값이 33에서 35% 오르는 셈입니다. 대책위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시멘트와 레미콘 물가 지수를 비교해보더라도 2015년 대비 2022년 6월까지 시멘트는 125.23, 레미콘은 114.90으로 시멘트가 레미콘 물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 같은 상황에서 시멘트 가격이 또 오르면 상대적 격차는 더욱 커질 거란 겁니다. 다만 레미콘 업계는 시멘트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멘트 공급을 줄이거나 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. 특히 가격 인상 철회와 함께 시멘트 업체에게 제조원가 및 인상 요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. 여기에 정부가 나서서 시멘트 시장의 독과점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결의문을 받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시멘트 대기업과 중소 레미콘 업체 간 상생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 중재 요청 등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.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